도시농업관리자를 위한 기초 스피치 교육이 1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강의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의 초청으로 체험 및 강사양성전문기관 좋은세상바라기 주식회사의 최병석 대표, 경영학 박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교육생들에게 스피치의 기본기술을 전수했다.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 청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한 이 강의는 성공적인 스피치를 위한 핵심요소인 비주얼, 시선 몸짓 언어 자세 표정과 보이스, 성량 스피드 쉬운 언어 언어 습관 톤에 대한 깊이 있는 예를 제공하며 메리비언이 사일런트 메서지즈와 진행자의 대화법까지 다뤄 실용적인 스피치 기술을 전수했다. 스피치 기초 강의는 도시농업관리사들에게 필수적인 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스피치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다. 이번 강의의 중심 주제는 비주얼과 보이스로 시선 몸짓 언어 자세 표정 등 비언어적 요소와 성량 스피드 쉬운 언어 사용 언어 습관 톤 등 언어적 요소의 조화를 통해 효과적인 스피치를 구현하는 방법을 다뤘다. 또한 메리비언이 사일런트 메서지즈 이론을 기반으로 스피치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했다.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진행자로서 필요한 대화법과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피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1일, 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1층 생활과학관에서 도시농업관리사를 위한 기초 스피치 교육의 진행은 스피치의 기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시선 몸짓 언어 자세 표정 등 비주얼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성량, 스피드, 쉬운 언어, 사용 언어, 습관, 톤 등 보이스 요소에 대한 강의로 마무리되었다. 스피치에서 비언어적 요소는 메시지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강의에서 최병석 대표는 비주얼 요소인 시선 몸짓 언어 자세 표정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선은 청중과 의교감을 형성하는 첫 단계로 눈 맞춤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몸짓 언어와 자세는 메시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청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생들은 강사의 시범을 통해 몸의 움직임과 제스처가 어떻게 스피치의 설득력을 높이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표정은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스피치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다. 긍정적인 표정은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진정성 있는 메시지 전달에 기여한다. 강의 중 교육생들은 다양한 표정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정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최병석 대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비주얼 요소들이 스피치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며 교육생들이 스피치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스피치에서 보이스 요소는 청중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의에서 성량 스피드 쉬운 언어 사용 언어 습관 톤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성량은 말의 강약을 조절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메시지의 강조점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피드 조절은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수적이다. 너무 빠른 속도는 청중을 따라잡기 힘들게 하고 너무 느린 속도는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쉬운 언어의 사용은 청중의 다양한 수준에 맞추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복잡한 용어를 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 습관은 불필요한 말버릇을 줄이고 명확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톤은 말의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상황에 맞는 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스피치를 위한 핵심이다. 교육생들은 이러한 보이스 요소들을 실제 스피치에서 적용하는 법을 사례와 시범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스피치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알버트 메리비언이 사일런트 메시지즈 이론에서 잘 드러난다. 메리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메시지의 93%는 비언어적 요소를 통해 전달된다. 이는 시선 표정 자세 몸집 언어와 같은 비주얼 요소와 성량 스피드 톤과 같은 보이스 요소가 청중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최병석 대표는 이 이론을 강의에 적용하여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교육생들에게 강조했다. 진행자의 대화법도 스피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 대표는 청중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자가 지켜야 할 대화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청중의 반응을 주에 깊게 관찰하고 이에 맞춰 대화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질문을 통해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청중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스피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번 도시 농업관리자를 위한 기초 스피치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스피치의 기본 원칙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비주얼 요소와 보이스 요소의 조화를 통해 효과적인 스피치를 구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메리비언이 사일런트 메서지즈 이론과 진행자의 대화법을 실제 사례와 실습을 통해 익힌 것은 큰 성과였다. 강의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자신감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이를 통해 도시 농업관리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의를 진행한 최병석 대표는 경영학 박사로 체험 및 강사 양성 전문기관 좋은 세상 바라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그는 스피치와 소통 기술 분야에서 단연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많은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최 대표는 청중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비언어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스피치 기술을 교육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번 강의에서도 교육생들에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 방법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